깜깜하네요 비가 오나요? 위층에서 물이 또 사나옵니다 아이고 재기동으로 한다고? 어떻게 오실까요? 재기동 2번 7구로 갑니다 재기동 2번 춘구요? 미세먼지는 아직 많을텐데요 좋네요 좋은 사람들하고 가서 그런가 어제도 심했어 전방에 바속 방지권이 있습니다 아냐 말씀을 쓰고 다니야돼 미세먼지가 많은 하루입니다 요즘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난리죠 예전엔 안그런거 같은데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날은 짠짠 제일 중요한거 오늘은 필터를 갈겠습니다 아이고 자 필터를 갈아 볼까요? 자 자 아이고 어 야 미세먼지가 엄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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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세상에 이걸 비교를 해야 되네 이야 최근에 이런거 처음 봤어요 요게 방금 뜯은 새겁니다 새 거 이거와 이거를 차이사 이렇게 놓으면 비교가 확실하네요. 반대로 해볼까요? 보이시죠? 이게... 하하하 세상에나 아니 어떻게 한다리 조금 넘었다고 이렇게 지저분하네 이런거 낙엽같은거 들어 놓은거야 당연한거지만 너무... 이야... 미세먼지 처음인데요? 작년에도 이정도는 안했는데 과연 며칠이나 가면 순정 정품은 깊다 여기 쓰는데 장땡인데 장땡인데 아이고 누웠어 주먹하시나 바쁜 와중에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짜잔 이러고 운전할 수는 없죠 창문 열어놓고 있을때만 열고있나 길거리에 마스크 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저께는 제일 최악인거 같아요 오늘은 그러나마 조금 안되는데 그래도 안좋습니다 차 안에서 벗어야죠 남산이 보이시나요 하늘과 땅이 똑같은 색깔 전부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지금 8시 47분 아 한밤중에도 미세먼지 엄청나네요 창문을 여는 순간 흙먼지에 바람이 타고 오는 듯한 미세먼지 진짜 미세먼지 많네 이게 뭡니까 이게 옆동네가 불 나서 연기가 나는거 같네요 연기가 연기가 미세먼지 장난 아니죠 오늘 낮에 필터를 갈아넣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딴 때보다는 좀 오염도가 좀 많아서 늘 차량 관리는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될 때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번도 안쓴 면장갑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한번 자 우선 장갑 상태를 보시고 지붕위 한번 보시죠 지금 트렁크 이번엔 손등으로 할게요 손등으로 뭐있죠 뭐있죠 다음 보네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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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